이 배테신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한방에서 두개씩 나오거든 두개 그래 가격도 이제 두배로 10만원 근데 뭐 구성품이 아마 좀 더 올라가겠죠 아마 근데 여기 진짜 재하구매? 이건 너무하잖아 이거 솔직히 이거 도박 아니야 이거? 실시간으로 은하수급하라고 아예 친절하게 재하구매 이제 아무리 봐도 이건 도박이다 도박 사행성으로 이게 12세 게임 이용가라는게 진짜 이해가 안돼 이거 완전 진짜 사행성인데 재하구매 딸랑 있잖아 카지노에서 이제 그 옆 애들 있잖아 뭐라 이름 뭐지? 대출해주는 애들 있잖아 옆에서 있잖아 그래 그거 완전 그거 똑같잖아 옆에서 이제 사채하는 애들 있잖아 여기 돈 필요하십니까 이러면서 있잖아 여기 다를게 뭐있어 이게 양아치들